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ㄱ을 돌리고 돌리면 뭐지 ㄱ을 돌리면 ㄴ ㄴ ㄴ ㄴ이 멋지게 경례하면 뭐지 ㄴ이 경례하면 ㄷ ㄷ ㄷ의 코끼리 꽃 쭉 보지 ㄷ의 코끼리 꽃 ㄷ ㄷ 뼈적뼈적 산인가 ㄷ 아니 아니 ㄷ 산을 닮은 ㄷ 산을 닮은 ㄷ ㄷ이 멋지게 경례하면 뭐지 ㄷ이 경례하면 ㄷ ㄷ ㄷ이 예쁜 모자 쓰면 뭐지 ㄷ ㄷ이 모자 쓰면 ㄷ ㄷ ㄷ 동글동글 공인가 ㄷ 아니 아니 ㄷ ㄷ ㄴ을 닮은 ㄷ 공을 닮은 ㄷ ㄷ 이응이 예쁜 모자 쓰면 project ㄷ ㄷ ㄷ ㄷ ㄷ이 예쁜 모자 쓰면 ㄷ ㄷ ㄷ ㄷ ㄷ TGhh 꼬불꼬불 뱀인가? 아니 아니 미을 뱀을 닮은 미을 뱀을 닮은 미을 네모네모 창문인가? 아니 아니 미음 창문 닮은 미음 창문 닮은 미음 미음의 토끼 귀가 쫑긋 뭐지? 미음의 귀가 쫑긋 피읍 피읍 미음의 꽃게다리 하나 둘 셋 넷 뭐지? 미음의 꽃게다리 피읍 피읍 자랑스런 한글 사랑해요 한글 우리 모두 다 같이 놀이로 한글 자랑스런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랑스런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랑스런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